캡컷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을 때 한국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세팅이 나오죠? 세팅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이쪽에 랭구이지라고 나오죠? 이 랭구이지가 언어고요. 여기서 한국어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리스타트 하라고 하죠? 자, 리스타트를 다시 누를게요. 리스타트를 누르면 볼게요. 한글로 바뀐 걸 알 수 있죠? 한글로 이렇게 캡컷을 바꿀 수 있습니다.